아빠 돌려줄게 한 번 더 어때 어때? 냥이지? 속보 알자생들 노조 결성 선언 기자회견 고용주는 토론회 장으로 나와야 아우 정말 미안하다니까 귀엽다 귀엽지? 귀엽지? 의상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? 자 저의 사죄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가 없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몇 번째 다소기 이모 귀여우니까 용서할게 숙숙해줘 아 슈크 슈크